참 며칠 전 한 3 4일 전 기사입니다마는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돌아가신 호암 이병철 회장은 아들이 3명이고 따님이 2명입니까 따님이 일본에서 나온 혼혜자도 포함하면 3명 정도 되겠네요 CJ 계열이 이제 2명이시고 그 다음에 세안그룹 테이프를 만드는 세안그룹이 둘째인 이창희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물려받았던 이근희 씨죠 이제 이재간 세안그룹 부회장이 59세입니다 59세로 사망한 소식이 59세는 1962년생 이렇게 되겠네요 2년생이나 63년생 제가 이제 작가로서 가장 처음 냈던 책이 한국기업 흥망사라는 책인데 외환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냈던 책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외환위기 때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회사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비율 상태에서 워크아웃 들어가서 그룹이 해체된 사례 가운데 하나가 세안그룹 사례죠 91년도에 아버지가 되는 이창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95년도 계열이 분리가 돼서 참 운이 없었죠 그냥 97년까지 갔으면 삼성의 그늘 안에 있었으면 해체가 안 됐을 건데 그냥 95년도에 그냥 계열 분리가 되고 독립산림을 세안그룹으로 출발한 거죠 그리고 아마 전문 경영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형 투자를 했는데 그 대형 투자가 이제 결국은 당시에 고금리나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59세니까 30대 때 외환위기를 겪었죠 30대 때 외환위기를 겪었고 그 이후에 뭐 삶이 평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장 회장은 동생은 이재찬 씨는 2010년도에 이제 자살한 거죠 그리고 당시 생활고가 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참 저는 이 작가로서 글을 쓰기 시작한 맨 처음 글들이 이제 기업 흥망사를 주로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책을 주로 많이 쓰는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참 이 보면은 젊은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무슨 딱이다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살아보면은 참 마지막까지 큰 그런 오류 없이 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불을 축적한 기업인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도전과제가 있습니까 그런 과제를 다 뚫고 창업한 지 30년 40년 50년 이렇게 60년 이렇게 해서 수성을 하고 불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불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내공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순간순간 위기 순간마다 다 극복을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으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가 작은 게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이제 또 대형 투자 때문에 망하는 경험을 한 번 청년기 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부도가 나는 거 이런 부분을 아주 각별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이렇게 긴장을 관리하고 항상 리스크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몸에 배여있는 항상 아껴 쓰고 가능한 고정비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몸에 배여있는 것이 이제 아버지가 부도가 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부분이 그야말로 돈으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유산을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좋은 집안에서 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이제 아버지가 좀 오래 살았으면 그렇게 대형 투자나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조심했을 텐데 이제 30대 때 뭐 측근들이 다 상황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외환위기 때 이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다들 재벌들이 많았으니까 뜻도 이제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그건 한 방에 다 가버린 경우죠 참 여러분 빚 조심해야 됩니다 빚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정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당장 미국도 이제 고물가하고 인플레이션하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면서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오늘도 벌써 보니까 동알보에 이자가 이제 더 오를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돈을 다 끌어다가 이제 집을 산 그런 사람들 또 한계기업들의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제 고금리가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해는 이제 문정권 하에서는 전세대출이라든지 또 주택담보대출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정책 실패의 결과죠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1등이 되는 나라죠 정부 부채 비율이 25위라고 하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가장 과소추정된 그런 정부 규모일 겁니다 한국이 세계 36개국 가운데서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위고 조사 대상 중 유일하게 국내 총생산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은 나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쨌든 지금 뭐 금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제약조건이니까 오늘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슬기로움과 또 좀 조심스러움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